자, 선수 입장! 아, 올리온오브의 요리 대결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런 날이 또 오네요, 또 와. 이거 이거 잠깐 지금 팀이 그거네. 왜? 그 유럽 핫가이들 그거네, 우리. 남자 여행 했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형. 형, 누구세요? 핫가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아주. 이야, 저희가 월드 투어를 하느라 다들 고생했지 않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보신도 해야죠, 여러분. 맞습니다. 건강도 챙겨야 될 겸 자기 자신,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오케이, 마이셀프 프레젠트. 아이고, 삼계탕, 삼! 삼으로 앞장이가 바뀌었습니다. 개! 개곡으로 가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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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으로 먹기! 삼! 삼! 개! 탕! 화이팅! 가위바위보. 가세요. 잠시만, 지면 하는 거야? 지면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못해? 다시 한 번 해봐. 내가 할게, 그냥. 이기는 사람이 하는 걸로. 무슨 냄새지? 기분 좋게, 어? 얘를, 목덜미부터 이렇게 자릅니다. 이야, 영수씨 잘한다. 살 잘라주고. 영수씨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굳이 씨, 내려와 봐요. 예, 내려왔어요. 조용히 하세요. 뜨거운 실내가 테스트 또 안전하죠? 필요 없어? 오케이. 내장을 채워요. 냄비를 채워요. 냄비를 채워요. 냄비를 채워요. 냄비를 채워요. 냄비 채워. 내 냄비 채워. 돌아갈까봐 그래. 냄비 채워. 돌아갈까 봐 그런다니까 지금 안 가는 거 같은데? 용수야 근데 너 지금 약간 강래호 셰프님 같아 멋있어? 어 잘한다 물 양도 좀 중요한데 물 양은 물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알았어요 노리면 돼 물에 진행을 만드 looking 나답게 살기로 했다 디스 이즈 미 아니 양노면 됐어요 형 어우 어떻게 했냐? 콤프링고를 외치고 해봐요 콤프링? 콤프링고 잡은 당겨야 돼요? 괜찮나요? 잠깐만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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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프리고! 배슈! 물 들어왔슈! 우리는 물 이 정도만 해보고 싱거우면 그때 물을 넣던지 하자. 아니면 소금을 더 넣어? 소금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아주.. 삼계탕에는 간장이 안 들어가나요? 간장이 왜 들어가요? 그럼 간장 삼계탕이잖아. 한양 냄새! 제가 좋아하는 함박 냄새. 맡아보실래요? 어? 싫어? 난 약간 이런 냄새 좋아하는데. 발을 한번.. 물 수 들어가유? 지밤이.. 지가 누구예요? 이게 육수, 육수 받은 거구나. 제거했어. 자, 그럼 얘를 한번 꽈볼래? 근데 어떻게 꽈아야 돼? 그걸 꽈고 여기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돼. 어, 그래? 응. 근데 왜 젓가락이 없어, 육수? 젓가락이오? 꽈고 넣어야 되는데. 형 젓가락 어떻게 했어요? 안 꽈고 그냥 한 거 아니야? 안 꽈고 그냥 했어요? 넣었어요? 넣어도 없는데? 넣어도.. 자, 그러면 우리도 투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출발! 투어.. 어? 뭐지? 괜찮아요. 건포도가 있네? 대추 아니요, 육수? 대추 맞아요. 투어! 유후! 뭔가 날아서 들어가는 기분이다. 어, 근데.. 정말 냄새가 이제 안 나, 잘. 아오.. 네가 다 제거해서 그래. 마늘. 그치, 진짜 안 나지. 마늘과.. 성공했어, 육수. 뭐든 많이 넣어. 뭘까 봐 그래. 네. 이거 덜 익은 거 먹으면 이거.. 이거.. 상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뚜껑 닫고 이제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 뚜껑 중간에 열면 그 정영동 선배님처럼 그 리액션 해줘야 돼요. 아 망했네! 아 형제 망했네! 이거 또 열면 어떡해!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있다면 되니까. 조금 안 닫아나요? 아, 우리는 안 닫아나요. 일단 처음으로 해. 비법이에요, 비법. 오.. 비법 이렇게 노출해도 돼요? 아유.. 여덟 사장님처럼 알려줘도 돼! 쟤 못 해요! 아.. 우리 열면 안 돼! 우리 열면 망해! 우리 열면 바로 정영동 선배님! 근데 여기 이미 열어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연기 아니라 안 닫은 거야! 여기 연기백숙이야! 연기백수 연기백수 형 왜 이렇게 무슨 부연 설명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퓨전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에 불닭 소스를 넣자 말하면 어떡해 어쩌라고 재밌는데? 야 잘한다 잘한다 마지막에 면도 좋고 야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요? 면도 좋고 너 진짜 망해요 그러다가 망 큰일 날 뻔했어요 만지지 마요 형 먹고 기절하지 마요 너무 맛있어서 한번 봐봐요 돌아갈까봐 그래 어때요? 삼삼하죠 맛있는데? 국물이 깊고 깊어? 됐다! 됐다! 국물이 깊대 국물이 깊대 국물에 비해 맛을 저거저거 파라 하하하하 올리언 오브 배 3기판곡 결과를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발표소로 가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맨날 거 맞았다고! 일단 저는 B. 일단 A는 맛이 써봤어요 B가 맛있대요 맛있다 이거 맛있대요 약간 A가 거의 향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B가 맛있대요 요거 딱 먹잖아 나도 B B가 하낭 정말 K 그는 짜증내역 자 다들 반대로라 수고하셨고 월드로우도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스케트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이 형 그 완전 그 요거 딱 까부디 아 아.. 아.. 또 엄마.. 저희 못 믿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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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